지난해 청약시장은 얼어붙은 시장 분위기를 여실히 보여줬습니다. 청약 한파가 길어질 걸로 예상되는 가운데 올해는 분양가에 따라 양극화가 더 심화될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박상학 기자의 보도입니다. 선당 후곰, 일단 당첨되고 고민한다는 말로 불과 1년 전까지만 해도 청약시장 유행어였습니다. 하지만 금리 인상으로 대출 부담은 늘어나는데 분양가는 오르고 게다가 주변 집값이 뚝뚝 떨어지면서 어느새 사라졌습니다. 한때 10만 청약설까지 나왔던 강동구 둔촌주공도 실제로는 2만여 명에 그치며 흥행에 실패했습니다. 관건은 실제 계약률입니다. 경쟁력이 떨어지는 일부 주택형에선 미계약이 속출할 거란 예상이 나옵니다. 조금 위치가 안 좋은데, 동의나 이런 것들이 안 좋은데 같은 경우는 계약자들 입장에서는 당첨이 되고 이거는 계약으로 가면 필패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는 경쟁률인 거죠. 반면 다른 결과도 있습니다. 지난해 서울 마지막 공급단지였던 강동 헤리티지자이는 1순위에서 평균 경쟁률 54대 1을 기록했습니다. 이 단지는 둔촌주공보다 규모가 작고 입지도 뒤처지지만 전용 59제곱미터 분양가가 4억 이상 낮았습니다. 결국 중도금 대출 여부와 가격 경쟁력이 흥행 요소라는 분석이 가능합니다. 문제는 원자재값 등이 줄줄이 인상되며 분양가 상승 압력은 더욱 커지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 방배, 반포 등 올해 분양을 앞둔 강남권 주요 단지들은 고분양가 논란과 함께 59제곱미터에서도 중도금 대출이 안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주변 지가 파락세가 계속 이어지면 강남권이라도 분양가와 입지에 따라 양극화가 심화될 수 있습니다. 기준금리 인상에 상당히 명확하지 않다는 외부 요인 같은 것이 여전히 작용할 것이기 때문에 강남이라는 지역에서도 다시 세분화되는 각 지역별 입지와 가격들이 모두 작용을 해서 그 사이에서도 편차가 발생할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 한파가 계속되면서 올해 청약시장 관망세는 짙어지고 미분양도 늘어날 거란 전망이 우세합니다. 이에 따라 하반기쯤엔 미분양을 우려해 분양가가 조정된 단지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자금력과 입주 후 가치 상승 여부까지 고려해 옥석 가리기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HCN 뉴스 박상학입니다.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